자 유튜브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다시 돌아온 포켓몬 럭키블럭 레이스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그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저 혼자 진행을 하는게 아니죠 역시나 포켓몬 럭키블럭 레이스 하면 두명이서 진행을 해야되는데 뭐야 어디갔어 이분 저기요 저기요 뭐야 어디갔냐 저기요 어디갔어요 오목님 야아아아 어딨어 뭐야 어디간거야 뭐하세요 찍혔다 뭐하시는겁니까 안나가져 안나가져 열로 나오세요 열로 자 반갑습니다 오목님 요즘 뭐하시고 지내셨나요 예 그냥 쏘쏘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목님과 같이 진행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오목님과 포켓몬 럭키블럭 레이스하는데 오랜만에 촬영하는건데 오늘 어떠십니까 기분이 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네 오랜만에 진행을 하는거고 저희가 오목님을 되게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상외로 채팅에서 되게 많이 올라오는데 오목님 요즘에 뭐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한마디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오랜만에 뭐 저랑 같이 방송을 하면서 저를 보고싶은 분들께요 저를 보고싶은 분들께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오목입니다 네 오목님 유튜브에 오목 유튜브를 검... 아아아아아아악 자 여러분들 그러면 네 오목님 너무 서론이 길어요 이거 몬스터볼 챙겨가셨어요 이거? 챙겨가시고 네네네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정신없죠? 아 아닙니다 뭐 평소대로 하면 되는거 그쵸? 여러분들 근데 저희가 되게 촬영을 한 한달만에 하나요? 최근에 공부하신다고 바쁘셔가지고 뭐 일상생활 하신다고 네 최근에 촬영을 많이 못했는데 오랜만에 촬영하네요 뭐 멤버는 직접적으로 탈퇴를 하신 분이 맞구요 이제 뭐 한번씩 게스트로 참여를 하실겁니다 그쵸 오목님? 네 네 이제 남이죠 아악 뭐라고? 뭐라고? 야 너 너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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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자 오랜만에 하는 럭키블럭 레이스 근데 요즘에 포켓몬도 자랑 안 하시죠 솔직히 으음 으음 아 오 그래도? 어 오 뭐야 엘레이드 좋아요 자 빨리빨리 갑시다 이거 늦으면은 이거 포켓몬 뭐에요? 아 그거는 이제 할아버지라고 짱짱좋아요 히잇 와 으으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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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아 아깝이야 아깝아 이제 제일 늦는 사람 벌칙 받죠? 어? 솔직히요? 늦는 사람 늦는 사람 바보 바보? 바보? 전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저는 야 신용! 그치 원래 바보니까 아으으음 에이 저는 맨살이 강하다 아 그래요? 원래 바보가 아니라? 에이 아니죠 오! 암알도 좋아요 자 됐습니다 오랜만에 같이 방송하는데 뭐 설레거나 그런거 없습니까? 딱히 없습니다 저랑 그렇게 방송하시는게 싫으시죠?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 그게 아니라 아 뭐 새로운 컨텐츠라면 설렐만 하지 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지겹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목님이 많이 방송이 재미없답니다 여러분들 방송계에서 탈퇴를 시켜야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아르비아 여러분을 봐서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없다면 저는 이거 안찍었습니다 아 그런거에요? 아 뭐 아까 시작전에 아 방송하기 싫은데 언제 끝나요? 이거 빨리 좀 끝내주셨으면 그랬던 분도 어디가셨죠? 모함입니다 여러분 아니야 모함 아니야 어? 진짜 그랬다고요 근데 언제 오세요? 되게 늦으시네 아이 오랜만에 한 김에 약간 여유를 가지지 않으시나요? 아 그래요? 아 저기 오랜만에 만났는데 축하하면서 천천히 가시지 아 그래요? 아이 누가 빨리 빨리 끝내고 싶다 아 누가 30분은 너무 길다 이러지 않으셨나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닙니다 저는 깨비님하고 오래 있고 싶습니다 아 그런겁니까?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 루카리오다? 오 루카리오? 이야 그 옛날에 그거 기억나십니까? 포미생에서 그 루카리오 기억나 기억납니다만 복구해주도 안받는다고 아 뭐 그래서 이미 키워놓으셨잖아요 네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근데 오목님 포켓몬 기억 잘 안나시죠? 뭐가 뭔지? 이거 뭐에요? 어딨어요? 어떤거요? 방금님이 잡으신거 그거 메가니움 치꼬리타 지노 베이리프였던걸로 기억났는데 베이리프 아니었나요? 내가 모습을 잘못 본건가? 거기서 거기 거기서 거기 거기서 거기 으아아아아아악 이거 버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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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좋아 어떤 누르니가 갑자기 떨어졌어요 어디? 갑자기 땅이 푹 꺼졌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저거 함정이 있다는 얘기 미리 해줬어야죠 아니 근데 그쪽 뒤쪽에 하나 안 까시고 오셨거든요 거기 이왕 오시는거 하나 까먹으세요 아싸 내가 1등 저어 마스터몰로 피추 또 잡아줘야지 하하 근데 오목님 왜이리 어 그 좀 바보 같으신거는 좀 여전하시네요 네 에이 아닙니다 오랜만에 해서 네 감을 못잡았어요 뿐이지 아니에요 멍청하신거는 여전하시 으음 저희 연습도 안하고 이거 바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원래 방송할때도 알했던걸로 기억나는데 으음 근데 그래도 오우 마그만 보면 아 그래도 그때는 좀 많이 헉 근육음 넥스 라이스 아하아아아아아 넥스 라이스 말도 합시다 말도 합시다 알았어요 자 넥스 라이스 아하 다시 처음부터 오세요 어 뭐야 오셨네 자 이렇게 왜요 아니 또 알통문 나왔어 알통문 좋아 나쁘지 않아 자 내가 좀 봐줘야 되나 저번 저번처럼 포알못인거 아니시죠 포알못은 여전할거 같은데 오 저거 그래도 좀 많이 알았잖아요 저번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포미생 이후로 저한테 이기신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아 아 그래도 제가 그건 치강자입니다 포켓큐브? 오랜만에 또 포켓큐브하자니까 아 맞아 이거 또 썰풀어야겠다 저번에 포켓큐브하자니까 아 그거는 시간이 오래걸리잖아요 이랬던 분 어디계시죠? 아 그럴리가요 아무튼 오랜만에 같이하니까 재밌네요 확실히 혼자할때보다는 둘이 더 나은거 같은 아아 아이고 아이고 잘 구워진다 저거 저도 잘 구워드릴 수 있는데 잘 구워드릴 수 있는데 마지막 하나만 까봐 다왔다 꼬리 맞아 전설이 하나도 안나온다 오늘 까세요 마지막 어 이거 마지막인가요? 네 오 따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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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지금 상자 보시면 포켓에디터 있거든요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아니요 아 그래요? 이거 여기 있죠 포켓몬 여섯마리를 내가 바꾸고 싶은 포켓몬 여섯마리를 선정을 해서 네 한 번의 기회로 돌릴 수 있어요 어? 다른 포켓몬으로요? 네 그러니까 이거 깻무하시면은 깻무하시고 한번 우클릭해보실래요? 이거 그 들고 그러면은 그 랜덤이라고 아래쪽에 있죠? 네 그거를 돌리시면 이제 돌려지는거라서 이제 랜덤으로 또 바뀌어요 그래서 자기가 뭐 넣을 포켓몬들은 그냥 빼고 이렇게 돌리시면 되거든요 오오 이거 빼냈다고 그래서 전설도 나올 수도 있어요 자라면 에이 설마 전설이 나오십니까 저 한번 돌려볼게요 같이 돌릴까요? 뭐 버리실거에요? 포켓몬 저요? 네 파오리 나는 아라리 구구 피추 마릴 두루보 샤비 여섯마리 어 여섯마리 여섯마리 아 그럼 저 엄청 많아요 안좋은게 하드몬이라서 아유 아유 루카리어도 버리셔야죠 저 그렇게 과일모도 아닙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아 됐어요? 네 자 그럼 바꿉시다 자 하나 둘 셋 랜덤 토게키스 꼬부기 램프라 단굴 동크로 단굴 뭐 나왔어요? 안좋은거 나왔죠 한 번 더? 야느와르 뭐야? 아니 근데 좀 나쁘지 않아요 들어보세요 네 야느와르몽하고 네 킹드라 포치 꼬렛 플라이건 다시 해야되겠다 자 네 돌립시다 자 마지막 한 번 더 뿅 오 어떠세요? 저기요 또 왜요? 저는 역시 쿨타입이 맞나봐요 쿨타입이 맞나봐요 저는 왜 쿨타입 두 마리나 나왔어 아 그래 저는 토대북이랑 마리루리 삐삐 로즈레이드 영치코 켈리몬 이거 싫합니까? 아 왠지 깨비님이 실수로 아 이거 한 번 더 아 실수로 한 번 더 돌리자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바꼈어 아 나 저절로 왔어 아 이거 다 다시 한 아 그래 한 번 더 하자 아 나 괜찮은데 나쁘진 않은데 바꾸자 아 저 엄청 좋아요 봐봐 뭔데요 봐봐요 저요? 네 나시 나시 보는데 네 그리고요 부부 부부 네 메리푸 바꾸 바꿉시다 자 네 바꿀게요 자 마지막 진짜 마지막이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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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네 저 이거 진짜 실화입니다 뭔데요? 딱 두 마리만 보여드릴게요 네 아니 너무 하신거 아닙니까 이거? 비둘기야 얼마만이야 이거 그거 아닙니까 이거 주작 아닙니까 주작? 오랜만에 또 보내 그 저번에 그 퀵벌로 잡았다던 그 주작 아니냐구요 아 맞습니다만 뭐 이거는 저한테 그냥 찾아왔네 이거 주인은 이거 배꼬야 배꼬 이거 주기를 찾아왔어 이거 알아서 저 보여드릴게요 얍 어 왜 이렇게 미니미하지 얍 얍 얍 어이구 안녕 얍 아 아 아 더 심각한건 어 내 눈 아 내 눈 아 아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나 이거 다 안쓸래 메가리자복 쓰면은 괜찮긴 한데 메가리자복 만드는건 좀 그렇고 포켓몬이나 마저 선택 좀 하고 이제 진화시키고 한번 합시다 아 아이 좋습니다 뭐 이거 이거 같은데 이거 오랜만인데요 이거 이거 죄송한데 그 그거는 네 말도 안된소리고요 자 자 이기죠 당연히 제가 이기죠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어 근데 그 레벨은 몇으로 맞출까요 레벨은 만렙 확정됐는데 만렙 최대 레벨으로 한번 해볼래요 어 몇인지요 그게 만렙이 지금 현재 만까지 가능한데 저희가 천으로 한번 대전해볼래요 천 아니면 오백 그래요 오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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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러면 이거 세파티 오백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기술 할아버지한테 기술 받아가면 돼요 진화하실 애들 진화하시고 네 아 나 근데 포켓몬 뭘로 가져가지 일단 얘는 무조건 넣어야겠네 어 어쩔수 없이 넣어야겠구나 아니면 얘를 넣어도 괜찮은데 이제 더이상 공개는 하지 않는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야 저번에 당한게 너무 싫었단 말이지 어 이거 할깐어 얘 넣어야겠다 이게 괜찮은데 자 얘 세파티 오백 해보실래요 어 뭐야 왜요 수정은 안해놨나 봐 자 됐다 오백 해봐요 오백이요 네 됐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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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됐죠 이제 진화시키래 있어요? 진화? 나 맞아 진화시켜야 돼 할아버지 어디 있어요?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소환해줄게 맞아? 마스터 걸로 잡았던 거 자 여기 할아버지가 아이 저기요 아 나 뭔 소린가 했는데 이제 기억나네 아이 저기요 남의 그 슬픈 기억을 쫙 빼내지 마세요 맞아요 아 진짜 너무하시네 어? 아이 그때 복구를 해주지 말았어야 됐어 자 보자 맞아 진화한다 오호 야 빛난다 오 끌리기 오호 오호 진화 빠바바밤 빠바밤 맞아요 맞아요 응 식상하다 나 얘도 있다 근데 이거 다 보여주면 어떡해요 아 진화야 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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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보지말라고 이걸 넣어야 되겠구만 신용이면 아 또 냉동빙 그런거 넣으려구요? 모르죠 자 수풀 보기도 자 진화 좀 해주고 누구 진화 안한 애들 없어요? 진화 안한 애들 있으면 좀 꺼내봐요 잠시만요 네 네 근데 이거 할아버지 우클릭이 안되요 그거 게임업 풀어봐요 아 아 일단 사탕부터 구요 얍 됐다 자 보자 어 기술들을 여러가지 세팅 좀 할게요 일단은 이거를 넣어놓고 어 보자 뭘 넣는게 좋으려나 기술은 근데 여러분들 어 뭐야 내가 실수로 통화 끊어버렸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니 야 잠시만요 제가 실수로 다른걸 끌려다가 디스코드를 꺼버렸어 자 음 예 오목님 에에에에 아 실수로 네 다른걸 끌려다가 디스코드를 꺼버렸어요 아니 제가 그렇게 싫었나요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알았어요 진짜 네 맞아요 싫었어요 아 근데 그거 키우시네요 고래왕자 아니거든요 고래왕이거든요 아 고래왕이에요 뭐 고래왕이든 고래왕자든 고래왕이든 뭐 알바 아니죠 어 우리 고래왕자 부시하는건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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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오 고래왕자 대박 왕이라니깐요 아 네 아 네 음 응 자 보자 펀치료 기술도 하나 가지고 있는것도 나쁘지 않을거 같은데 오 오 많다 엄청 음 너걸로 하고 헬로르노 이게 잘 안맞으니까 차라리 이걸 넣어도 괜찮은데 위력 때문에 그냥 얘 넣어야겠다 자 보자 아 오 왜 그렇게 고민이 많으십니까 어차피 질거 예? 아니 죄송한데 그 저거 고민하지마 저 저 누가 그렇게 잘 당하시던데 어 그 오 로 시작해서 목으로 끝났는데 왜 으헛 뭐 이제 또 달라졌다고는 말 못 하실거 같고 사실상은 어 어 조금 안되겠구만 저거 저거 아 왜요 왜요 이번에 제가 만약 이기면 그동안 깨비님 포켓몬 허투루 한 겁니다. 맞는 말이겠죠. 아니면 오늘 기술 배치가 살짝 잘못됐다던지. 어? 설마 지금 미리 떡밥 가는 건가요? 아이 당연하죠. 어떡하지? 어떡하지? 왜요? 그럴 수 있지. 아 알겠습니다. 어... 스플래쉬. 어, 오늘 이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잘하면. 어, 그래요? 네. 왜요? 설마? 검. 아뇨아뇨아뇨. 아 겁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자, 벌써 기술 배치 다 했어요? 아이, 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어, 빨라. 보자. 그러면 나는... 나는 아직 기술 배치가 다 안 됐어. 역시 느리구먼. 아이, 뭘 느려요. 좀... 얼마나 느린다고, 느려도. 그만큼! 자, 보자. 어, 이것만 넣어도 뭐 사실상은 뭐... 이미 거의 다 이겼다고 보는데. 어어어? 아, 그거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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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면 그거... 음... 아니에요. 지지 않아. 나 안 질 것 같아, 오늘은 솔직히. 왜요? 얼마나 늘었는지 한번 봐야겠... 보긴 봐야겠네. 얼마나 늘었을까? 어, 궁금하네. 어... 뭐, 얼마나 늘으면... 아, 저... 아니 아니... 아, 전 솔직히 저도 이득입니다. 저도 뭐... 저... 뭐... 뭐... 겁낼 게 없어요, 저는. 저도. 아, 그래요? 아, 좀 그동안 안 했습니다. 누구처럼. 아, 알겠어요. 왜... 왜 그렇게 발끈하실까? 아, 발끈하세요? 아, 뭐야? 아, 발끈하신가 보네. 왜 그래요? 아, 이제 다 끝났어요. 어, 리프스톤. 자, 얍. 아, 뭐야. 저리 들어가고. 자, 잠시만. 어, 아, 오류 걸렸어. 아, 아, 오류 걸렸어. 아, 아. 아, 아. 네, 나 이제. 야, 나 오류 걸렸어. 아, 뭐야. 명령을 싫어하는 중에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대. 아, 아, 아. 똥컴이다, 똥컴, 똥컴. 아니, 저 왔어요. 악다. 자, 자. 아, 걸 physically 어디사셨네. 어떻게 사셨네? 예? 똥컴이다, 똥컴. 야, 어. 나 체력이 안 보여. 헐. 나 체력이 안 보여. 자. questions &selling 자꾸 똥컴이라 하시지마세요. 왜 그러요. 왜 그러세요? 왜그래세요? 자. 아, 이제 이제 훅 가시고 싶으신가 보네. 어? 저 안 보여요? 아, 근데 좀. 네, 안 보여요. 나 죽었다, 죽었다 와야 겠어. 아, 보여요. 보여요. 보여요? 아 뭐야 어디서 거짓말하세요 지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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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 하도 희미해서 좀 이렇게 해야겠다 오늘 기술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것도 자 기술이 애매하다고요 아 예 좀 애매해요 자 오세요 아유 말 너무 많으시다 자 이제 덤비시죠 자 여기서 배틀하죠 자 뭐 제가 사실상은 뭐 님이 도전자하고 제가 뭐 챔피언이 되는게 맞긴 맞는데 아 그러면 제가 위쪽에서 싸울게요 자 아래에서 싸우세요 자 덤비세요 자 먼저 소환하시죠 도전자가 원래 먼저 보여주는 법 그러면 일단 버리는 카드 입치트 입치트가 폐허리 악이었나 아 그러면은 어 아 이거 생각 좀 해야 되는데 자 보자 나와라 토대무기 자 토대무기 대 입치트입니다 어 잠깐만 난 뭐야 체력 폐부캐 놨는데 체력 폐부캐 안 됐네 자 일단 덤비십쇼 자 씨뿌리기 좋아요 자 일단 체력 회복 어 빠졌어 어 흐흐흐 지진이다 자 덤비시죠 어 어 어 한 체력 봐드렸어요 아 이거 나 뭐내하지 장성이 기억이 안나 얘가 풀이랑 땅입니다 땅입니다 오 고래왕 으하하하 잘못되셨지요 자 다른걸로 교체 오 부스터 교체 잘했다 자 이러면 부스터면은 날아 망나뇽 흐흐흐흐 자 오 고래왕 야 교체 좋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썬더펀치가 담겨있다는 사실 흐흐흐 진짜요 뻥이지요 흐흐흐흐 흐흐흐 하이드로펌프 네 뻥 아닙니다 흐흐흐흐 하하하하 어 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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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öll ό 알 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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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ch 고마워 오 뭐야! 헬로우 아 뭐야 맞아 맞아 너무 쉽게 죽었어 괜찮아요 나와라 고울루그 루카리오네 고울루그 하지만 지진으로 한 방 컷 그렇지 아 이거 한.. 두 마리나 죽었네 자 들어가세요 버스 로라팀 아 이거 못맥까 이거 고울루그 순상이네요 이거 아 뭐에요 로라웃 아 지금 효과 없죠 효과 없어요 지금 현재 잽캐논 효과 없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자 알았어요 한 번 봐 드릴게요 뭐 소환해 드릴까요? 토대복이 한 번 소환해 드릴까요? 아이고 아파라 자 아아악 뭐하시는거에요 지금 한 번만 봐주냐 아니 그럼 두 번 봐달라고 하셨어야죠 저번에도 그 저랑 하셨을 때 되게 오목님이 그런 꼼수 부리지 않았나요? 아 근데 뭐 저 뭐 좀 뭐 뭐 뭐 뭐 질 게 없습니다 저는 왜냐면 저는 그동안 근무는 안했고 뭐 아 근데 토대복이 저 시작할 때 피가 별로 없어 음.. 네.. 음.. 아 근데 좀 계셨습니다 뭐 좀 뭐.. 좀 뭐.. 좀 뭐.. 좀 뭐.. 좀 뭐.. 좀 뭐.. 오랜만에 하는거니까 이거 드세요 이거 이거 드세요 뭐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실래요? 자 이제 엔딩 크레딧 찍어봅시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오목님과 네 오목님과 함께 포켓몬 어 럭키블럭 레이스를 한 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랜만에 진행을 한거라서 저희가 둘의 케미가 잘 맞았을진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사랑해주시고 감사하구요 그리고 우리 오목님도 새롭게 뭐 마크 영상 올리는 네 C4D 영상 올리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오목님도 한 번씩 근근히 여러분들께 강간히 여러분들께서 어 찾아가셔서 구독과 뭐 좋아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목님 여기 한 번 서보세요 자 어 여기 서보세요 여기 자 여기 서보시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목님은 이제 진짜로 빠빠이 할 시간입니다 빠빠이 너희 마지막 멘트는 없다 내가 다 이겼거든 원래 패배자는 말이 없는 법 그럼 나도 아뇨 또 다른 시도 되었으면 들기지 않는다 또 다른 시도한 또 다른 시도한 아니다 그리고 저녁으로 인천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시간은 그렇게 바람 hamburg에 멤버들은